우진 툴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이아몬드 휠 소개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으며 45mm 직경, 30mm 직경, 22mm 직경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휠 두께는 0.2mm 입니다. 아주 얇죠. 그리고 표면도 아주 매끄럽게 잘 되어있고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 샹크볼트를 풀어주시고 이렇게 잠가주시고 반드시 일자드라이버를 한번 살짝 돌려 잠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휠이 45mm이므로서 절단하는 깊이가 두꺼워서 상당히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충전 드릴에 장착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샹크 직경은 두께 직경이 3mm, 2.4mm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 2.4mm이든 4mm이든 이런 척에 끼워서 사용하실 때는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날 방향이 돌아가는 방면으로 날이 장착되어야 합니다. 뒤집어 꼽으면 반대로 역방향으로 장착이 되므로 이 부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드릴에도 사용해도 가능하지만 드라멜에서 나오는 이런 전기 드라멜, 충전 드라멜에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요기에는 조를 사용할 때는 2.4mm 이를 장착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드릴 척을 끼우면 3mm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송되기 전에 포장상태는 이렇게 배송되오니 수령 후 이렇게 조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